안녕하세요 식물생각의 이명준 입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그 아보카도를 먹고 씨앗을 물꽂이를 하였는데요 그 씨앗이 이렇게 뿌리가 나와서 아보카도를 흙에 심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보카도를 보면 이런식으로 씨앗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뿌리가 길게 나왔는데요 요 상태에서 준비한 흙에 아보카도를 넣어주시구요 꽂아줬던 이쑤시개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시구요 이쑤시개를 제거해 주신 다음에 뿌리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씨앗은 반 정도만 이렇게 심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새순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씨앗을 반 정도 심어 주시구요 새순이 올라와서 아보카도가 입을 펼치게 되면 그때는 좀 더 큰 화분으로 씨앗을 모두 덮으신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흙에 심어준 아보카도 씨앗을 발화 촉진을 위해서 식물 LED 등 아래에 넣어주고 물을 뿌려줍니다 새순이 올라오기까지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릴 것 같구요 새순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